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학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학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왈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요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호사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요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요호를 경애하며 그때 요호와의 사자 학계가 요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라 아니라 요호와께서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의 마음과 요호사대기 아들 대제사장 요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요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민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제대로 복 받으셨습니다라는 강단의 말씀 주셨죠 지금 로마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로마서를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게 어떤 책인지 우리가 알고 붙잡아야 되겠죠 로마서는 굉장한 책입니다 굉장한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이란 인물입니다 유명한 수도사이면서 방탕하였다고 합니다 수도사이면서도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탈리아 사창가에 어슬렁 다니면서 사생아까지 출산하는 부모님에게 굉장히 근심을 끄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생겨진 유명한 말이죠 어느 날 또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정원을 어거스틴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남자 아이의 목소리인지 여자 아이의 목소리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러면서 톨레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래요 그걸 번역하면 책을 열어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책을 열었네 그 책이 로마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인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때 이제 어거스틴에게 로마의 말씀으로 들려진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한순간이 바뀌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 그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죠 또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신칭이 다른 거 필요 없구나 믿음 플러스 알파의 복음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끝나는구나 이 부분을 확실히 붙잡고요 95개의 반박문을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성단 앞에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신칭이 교리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복음 이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제대로 복 받으셨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은 부와 명예와 권력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의인된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를 공격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상 장사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전적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땅인지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땅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의인이 되었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요 횃불 언약이 나타납니다 타는 횃불 모양으로 저녁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를 믿음의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졌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죠 그러므로 말미야마 의인이 되었다 이거를 주작하면서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20장에 21장에 예도 들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이 터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은혜죠 그것도 근데 하늘에 만나가 내립니다 매출하기가 내립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하죠 내가 이 하찮은 만나를 싫어하노라 만나를 지금 악평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죠 그때 또 어쩔 수 없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 부르시어달라 하나님과 강구해달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요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놔라 그걸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노뱀 왜 하필 뱀입니까 성경에서 뱀은 창세기 3장 저주를 상징해요 근데 이 인간이 받을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에 속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만 한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노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올라오면 좀 어떤 약초를 캐다 먹어라 어떤 걸 좀 지어 먹어라 이런 행위와 노력 이런 거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쳐다만 보면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뭔가 좀 해야죠 선행도 하고 예배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겼어요 우리가 나오는 선행과 그런 모든 헌신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완전한 완전 자유함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바울은 또 두 번째 인물 이스라엘이 중견한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죠 지금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근데 다윗도 실수를 좀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세바의 그 불륜 사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룻밤에 불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몰아 죽이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좀 마음이 교만해서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한데 한번 숫자를 세어봐라 우리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교만한 마음으로 숫자를 세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7만 명이 전년병으로 죽는 그런 징계를 당합니다 그때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다 10편 32편을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정죄의식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많아서 예수를 믿어도 이 류법적인 신앙강래에 대해서 내가 뭘 실수하고 저희가 정죄의식에 빠지는 이유는요 맨날 같은 문제에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맨날 이번에 이 문제로 넘어지고 저 문제로 넘어지고 그러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맨날 똑같은 문제로 무너지고 회귀하고 무너지고 회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 아니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부르지는 순간 근데 하나도 균형을 지켜야죠 그렇다고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난 참자요 막 살아도 돼 아 예수님이 이미 보일러 해결하셨어 아니죠 그 참자유함과 그 방종에 그 정죄의식이 빠지지 않는 균형을 잘 갖추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계서입니다 학계서의 역사를 저희가 원단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승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지금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이 모든 패권을 장악하다가 바사, 메대, 한마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이 패권을 다시 붙잡기 시작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좀 불안합니다 저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할까 우리를 좀 더 학대하지 않을까 근데 그 포용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 바사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그냥 포용 정책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불신자 왕인데 고레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을 제건하라 그냥 예루살렘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제건하라고 고레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15년 동안 또 중단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뭐죠? 아 차라리 잘 됐다 지금 이거 얼마 만에 얻은 자유냐 내 집부터 마련하자 자기 집 짓기가 먼저 급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십니다 성전 제건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길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변화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지금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수룩바벨 이 나중성전은 수룩바벨 성전이에요 이름이 또 대제사장 요호수아 그 다음에 남은 모든 백성들 남은 자사상 아닙니까? 렘넌드 사상 이 언약까지 남은 모든 백성들 한마디로 리더급 지도자급이 먼저 헌신하고 바뀌면요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요호와께서 스왈디엘 애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의 마음과 요호사대 애들 대제사장 요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메 이번에는 마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음은요 나의 마인드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원어로 루아의 성령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학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일반적인 감동과 성령의 감동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감동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너무 감동받았다 어떤 콘서트에 감동받았다 뭐에 감동받았다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은 다르죠 성령의 감동은 어디에 기초합니까? 말씀에 기초합니다 말씀의 기초로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가 헌단과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스가리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리아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요소아는 요하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요하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요소아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옆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대적하는 것을 지금 스가리아 선지자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스가리아 선지자가 무엇을 확신합니까? 스가리아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하께서 수루파베르게 하신 말씀이 이루하니라 만군의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 우리 본당 헌당 라스트천 헌신은 인간의 노력과 체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와요 왜냐 성전 제공하려면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이제 지도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삽을 뜬 거야 우리가 다시 15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와서 너네 뭐하냐? 다시 성전 제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페르시아 왕에게 잘못된 고소문을 올립니다 이들이 지금 다시 지들의 뭔가 세력을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페르시아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잘못된 고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소문을 받은 왕이 문서를 확인해 봐라 우리의 선조, 나의 선조의 왕께서 옛날에 어떤 명령을 내리신지 문서를 찾아 봐라 이런 기록된 문서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에스라소 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여 이르느니 이 성전 곧 제사들에 있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식귀빗으로 너비도 육식귀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를 세 나무 한 켜에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게 지금 페르시아 바사 왕의 조소예요 보니까요 성전의 높이 그 다음에 어떤 넓이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모든 경비는 페르시아와 왕실에서 될 것이다 이 문서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고소문으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해야 되나 그걸 알아보다가 성전 공사가 속전속결로 시작되고 완공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변하고 나아가면 본당 헌당은 속전속결이구나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세미나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지금 한국교회는 출석률이 바닥이다 주일학교는 점점 없어질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위기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 김준고 목사님께서는 대학 캠퍼스 보고마에 많은 매진을 하셨죠 그때 기도문을 보면 이런 기도문이 남아있습니다 집집마다 예수님이 주인된 집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물가 여인들에게도 공장 직원들에게도 집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민족이 되게 없어서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가 모일 때에 주의 뜻을 먼저 묻게 하시고 메이드 인 코리아 물건들이 한국의 양심에 묻어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요아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신구약 성경을 나의 행동 표준으로 삼는 민족 수십만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고 한 손의 복음을 다른 한 손의 사랑을 들고 지구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요 교회도 어렵고요 삶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때에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부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